둔촌 주공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이 부엌 뷰 논란이 있어요. 당첨 커트라인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청약 가점이 60점대가 넘어서 좀 안정권이다라고 하면 59A 타입이나 84A 타입 같은 경우를 고려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를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정말 정말 관심이 뜨거운 단지가 있죠. 바로 둔촌 주공입니다. 진짜 관심이 많은데요. 12월 1일에 견본주택을 개관을 했어요. 근데 오픈을 딱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특히 청약통장을 사용할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은 더 관심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12월 5일에 이제 특공이 시작이 되거든요. 드디어.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아 내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약통장을 사용해도 될까 말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정을 조금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또 관심이 없고 내가 만약에 청약통장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으신 분들도 아 과연 저게 다 팔릴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저렇게 많은 일반 분양 물량이 과연 1순위에서 다 팔릴까 말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말고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논란에 이 둔촌 주공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뉴스 기사를 보시면서 둔촌 주공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위주로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부분 위주로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첫 번째 질문인데 당첨 커트라인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정말 뭐 이제 뉴스 기사에서 막 예측을 합니다. 아 이 정도 되면 당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미래의 얘기지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첨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로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여러분 한 50점은 돼야 할 것 같아요. 최저 가점 점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한 50점 내가 되면 도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60점이 넘으면 그리고 만점에서 좀 안정권이다. 이 정도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커트라인이 저는 이 50점 밑에 40점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평형이거나 아니면 좀 인기가 없는 부억뷰 논란이 있는 그런 평형 같은 경우에만 조금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인기가 많은 84나 59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그래도 50점은 넘어야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근에서 분양한 단지를 보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더샵 파크솔 레이유라는 게 분양을 했었어요. 둔촌동에서 여기가 59제곱미터가 최저 가점이 54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최고가 62점이었고 그 다음에 84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51에서 53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가 둔촌주공보다 조금 더 입지가 안 좋고 대단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건 둔촌주공은 이 정도로 지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50점은 넘어야 그래도 안정권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50점은 언더다. 나는 청약통장 점수가 높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많이들 신청하지 않는 평형에 도전하시는 게 청약 전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많이들 궁금하시는데 과연 저게 다 팔리겠어? 이런 거 맞서고 있어요. 지금 다 팔린다? 아니야 지금 분양시장이 너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이게 왜 팔려 지금? 그리고 생각보다 분양가가 높고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평형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다 팔린다 쪽에 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1순위 완판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청약 경쟁률도 꽤 높을 것 같아요. 물론 미래 예측이긴 한데 작년에는 사실 몇백 대 1이 평균 청약 경쟁률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두 자릿수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세 자릿수 경쟁률 몇백 대 1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몇십 대 1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5, 9, 8, 4 이렇게 인기가 많은 평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세 자릿수 경쟁률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워낙 분양 물량이 올해 초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묵혀놓은 청약 통장이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제 만점짜리도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만점짜리는 어느 곳에 평형을 넣을까요?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단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무순위 청약 그러니까 1순위에서 다 마감이 돼서 됐는데 미계약 물량이 나온 거라고 하면 저는 한 8, 4 정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금 현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형 같은 경우에는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도저히 지금 자금줄이 이 돈을 내가 당첨됐지만 정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서 포기한다. 이런 게 가끔 무순위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순위에서는 다 끝나고 특공 물량도 쭉 빠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청약 경쟁률도 좀 높은 편일 것 같다. 세 자릿수는 일부 평형 그리고 나머지는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지금 실제로 여러분 경보주택의 문을 열었고 저도 이제 전화를 통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냐 이런 이야기들을 분양 관계자로부터 들어왔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돈 우리가 분양가잖아요. 자 분양가에 대해서 지금 아마 조합이나 시공사들은 아쉬울 거예요. 아 좀 더 받을걸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조금 더 저렴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829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조합이 받으려고 했던 것보다는 덜 받았어요. 지금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이 가격으로 지금 책정이 됐고요. 근데 이제 아마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뭐 8,4야 뭐 12억대 13억대라고 쳐도 지금 소형평양이 조금 분양가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19제곱미터 A타입 같은 경우에도 뭐 4억 9천 최고 싼 게 지금 4억 9천 정도가 되니까 뭐 여기서 이제 발코니 이렇게 유상 옵션들을 넣으면 조금 굉장히 센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49제곱미터 A타입이 최고 8억 8천까지 나오거든요. 이 정도 가격은 아마 일반 수요자의 청약자 입장에서 조금 비싸다. 그리고 특히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막 상승장이 아니고 약간 하락장이고 시장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아마 청약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일반 여기가 그래도 둔촌동 강남 3구 안에 들어있는 강남권 안에 들어있는 강남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입지가 좋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굉장히 또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남 4구 안에 포함된 단지 치고는 그래도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괜찮고 지금 대단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입주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괜찮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형평형 치고는 좀 이게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입지가 그래도 강남 4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봤을 때는 괜찮고 또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도 지금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이렇게 새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 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고 만약에 입주 후에 굉장히 큰 만세대가 넘는 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프라가 쭉 구축이 되면 그 일대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저는 나중해를 비교해보면 충분히 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전용면적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지금 9억대도 있지만 10억대까지 있어요. 어쨌든 뭐 이제 청약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도 중도금 대출이 받는다고 해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생각하면 추후 입주 시점을 고려하면 괜찮다라고 보고요. 중도금 대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는 분양가인데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마 청약에 넣으시는 분들은 이게 중도금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다행히 지금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9억에서 12억 원이에요. 근데 중도금 대출을 12억 원까지 허용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지금 돈촌조공을 위해서 빨리 중도금 대출을 풀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최대 수의 단지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59제곱미터에 넣으시는 분들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84예요. 84제곱미터는 가장 인기가 좋은 평형일 것 같지만 지금 12억이 넘기 때문에 13억까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층 같은 경우에는 13억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84를 넣고 싶긴 한데 가장 좋아하는 평형인데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모든 걸 지금 현금으로 다 동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얼추 계산을 해봤거든요. 지금 84제곱미터가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왔을 때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 대출 잔금까지 가져가고 여기에 뭐 발코니 확장, 유상 옵션을 넣으면 한 10억 정도의 현금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84는 만약에 현금을 내가 적게 가지고 있다. 내가 10억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84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당첨이 돼도 이 돈을 못 넣으면 지금 잔금까지 중도금 대출까지 계약금만 넣고 못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84를 가정해 봤을 때요. 제일 고층 평형이 지금 보면 13억 정도 가정을 해봤을 때 제가 계약금 20%를 만약에 2억 6천만 원 정도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60%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84가. 그러면 이제 6회차에 나눠서 냅니다. 그럼 여기에 금액이 7억 8천 뭐 이 정도 되고 나중에 뭐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담대를 갖고 어쩌고 어쩌고 해서 갚는다고 하더라도 이 돈이 일단은 현금으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비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4는 정확하게 금액을 지금 찍어보면요. 12억 3천 6백만 원에서 13억 2천까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기서 뭐 등기 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면 현금을 그래도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동원력이 있는 사람들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4가 아무래도 조금 청약 경쟁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청약 가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가진 분들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평형은 어딜까요? 여러분 아마 쭉 이제 보셨을 텐데 입주자 공고문을 보셨을 텐데 여기가 둔촌조공이 굉장히 평형대가 다양해요. 그런데 저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제가 인기가 많을 것 같은 평형을 봤는데 지금 84제곱미터 A타입이 굉장히 잘 빠졌어요. 이게 30평형대이기도 하고 물론 금액대도 12억에서 13억까지 나오는데 고층비라고 하면 13억까지 나오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강남 4구 안에서 13억대의 세아파트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분양가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타입이 지금 굉장히 잘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인기가 높은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여기에 최대 리스크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84A타입이 가장 인기가 많은 평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가 경쟁력이 높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형평형 중에서는요. 저는 39A타입 정도가 좀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여기가 어쨌든 7억 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49A타입과 비교해서 여기가 한 1억 정도 금액이 낮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특공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특공도 지금 신혼부부 특공이 있고 생애 최초 특공이 있는데 아마 소형평형 위주로 굴러가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청약 전략을 잘 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형평형 중에 A타입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마 특공도 경쟁력이 높을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84, 59A타입 아니면 소형평형 중에서도 A타입 같은 경우에 잘 빠진 것 같은 경우에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수 있겠죠.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은 여기에 도전할 수 있겠지만 내가 청약가점이 낮은 사람은 도전하면 내가 오히려 당첨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전략과 머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입별로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점수에 있는데 어떤 경우에 넣을 경우에 당첨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이 부엌 뷰 논란이 있어요. 자, 지금 굉장히 많이 뉴스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 논란이 되고 있는 평형을 알고 계실 텐데요. 84제곱미터 E타입이에요. E타입. 여기가 아니, 설거지하면서 지금 앞집에 동해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칠 정도에 이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부엌 뷰라고 해서 부엌과 부엌이 보인다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평형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싸지가 않아요. 지금 84이기 때문에 10억, 2억이 넘는데 이런 부엌 뷰를 내가 과연 사야 되냐? 이런 지금 논란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평가했을 땐 어떠냐면요. 그 리스크는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발생을 했냐면 D긋자 구조로 좀 구조가 조금 잘못 설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는 설계로 됐는데 저는 이 부엌 뷰 때문에 청약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내가 청약가점이 30점대 아니면 40점대를 좀 낮다라고 하면 이걸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에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엌 뷰 논란이 있고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고 물론 현금 동원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나중에 전세를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대단지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매 제한이 풀리면 시세 차익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단지에 비해서 선호도는 낮겠죠. 그래서 부엌 뷰 논란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청약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은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데 견본주택을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내가 청약 통장을 사용할 거긴 한데 견본주택을 열었다고 하는데 구경을 못 가나 라고 하는데 이미 사전 예약이 마감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론 취재만 허용하고 사전 예약한 분들만 보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지금 북적거리고 있다고 하고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있다고 하죠. 근데 뭐 관심이 뜨겁고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약이 들어가고 청약 경쟁률을 딱 오픈을 해야 정확한 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률도 중요하겠죠. 1순위에 내가 당첨이 돼서 계약 완판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을 텐데 내가 만약에 지금 견본주택 예약을 못했다 못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고 판단을 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청약 경쟁률도 꽤 잘 나오고 완판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되는 842 타입 같은 경우 아니면 분양가가 좀 비싼 소형평형 같은 경우 이럴 경우에만 혹시나 미계약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완판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청약 일정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5일날 특별 공급이 시작이 되고요. 이제 드디어 해당 지역 1순위, 서울의 1순위가 6일,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이 7일까지 가는데요. 저는 서울에서 완판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당첨자는 15일에 발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한번 얼마나 적중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약가점이 낮은 분들은 지금 부엌 뷰 논란이 있거나 현금 동원력이 가능하거나 이런 곳에 좀 인기가 없는 평형에 넣으시고요. 내가 청약가점이 60점대가 넘어서 좀 안정권이다 라고 하면 59A 타입이나 84A 타입 같은 경우를 고려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건 59A 타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도금 대출도 되고 가장 선호도가 높고 그리고 설계도 잘 나온 평형일 것 같고요. 현금 부자가 만약에 된다. 10억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84A 타입이 인기가 높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정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둔촌주공의 청약 결과를 기다리면서 주말 동안 열심히 청약 전략 잘 짜봐서요. 청약통장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청약 당첨을 둔촌주공 청약 당첨을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